컴퓨터로 스틱파이터 9버전은 일단은 구글에다가 APK 다운로드 사이트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쫙 나올 거야 그 중에서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스틱파이터 9버전을 잘 찾아봐 이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APK 다운로드였나? 아무튼 잘 찾아보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컴퓨터로 할 수 있느냐 일단은 블루스택 아니면 녹스 이런 앱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앞에 다운받은 스틱파이터 9버전을 앱 플레이어로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짜잔 컴퓨터로도 스틱파이터 9버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 버전을 하고 싶다면 그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되는 거고요 앱 플레이어 자체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